이 때까지 한 대로만 해 이겨줄게 팀템 잘 보고 순위 잘 타자 화이팅 가자 나 밀어줘 가운데 나 봤어 빈다 살짝 밀어줘 깔끔하게 가자 나 왼쪽과 먹을게 나 오른쪽으로 먹어줄게 나 오른쪽으로 먹어줄게 나 2등 쏠 수 있어 나오미와서 바리 간다 바리 조심 바리 실드 빠졌다 섰어 상금있어 나갈 때 바리 깔았어 깔았어 바리 깔려있어 앞에 우주 챙길까 말까 우주 챙길까 말까 일단 가져와봐 들었어요 이거 끌을 수 있어 얘들아 우주 버려야 돼 우주 버려도 돼 바리 아프게 불러봐 거리 하나 맞지마 거리 하나야 나 우주 갈게 그러면 형아 내가 너 빨고 죽일게 나 감금으로 끊어줘 장가 잠일 파인 났어 나이스 맞았다 들어갔어 사인 끌게 사인 나이스 나이스 일단 잠파줄게 해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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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바 깔게 왼바 우리 거리돼 하나 돼 하나 돼 있어 3등 씰 뺐어 천천히 해 이제 생아 맞지마 다 맞지마 있어 형 먼저 1등 파리할게 있어 먼저 해 1등 미사일 줄게 상천 앞에 먼저 해 끝나고 1기 먼저 방금 있다 풍년 빨고 간다 그때 안가 나 잣찍이야 나 먼저 이 파줄게 나 가다가 미들러 쳐줄게 잣찍이야 나 3등 거리 대대 4대 을미주고 맞지마 유지하면서 가자 여기 나 발맞았어 천 나 떨어져 나 둘꼬만 왔어 나이스 캠포 조절하자 네 1파서 팔임하자 1파 들렸다 2등한테 갔다 어? 들렸어 나만 물 잡지기야 우주 있어 나 살짝 멀어 천 천 없어 우주 우주 줬어 있어요 나 미찍이거든 우주 하나 더 천 나 미찍이야 상천이야 빨리 말해줘 천 이겼어 홈이 맞았어 이겼어 나이스 와 실수해서 안 나왔어 나이스 몸빵만 가주면 돼 천천히 해 나 부스로 이겼어 부스로 안 막혔다 다행히도 잘했어 잘했어 1등 우주 주고 내가 부스 채는 애 그거 줬어 막 천 떠서 이긴 거야? 천도 이겼어 천도 잘했어 나 2등인데 부저왔어 대회 때는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있게 나 다행히 막템이 천 떴어 승하야 차 나도 캔디로 맡길게 이제 형이 조져줄게 뒤에 다 다 달려주면 내가 알아서 끝낼게 캔 캔 유용이 역격했냐? 강석인 홍련이야 괜찮아 잊고 잘했으니까 나 막상 홍련만 볼게 나 황련 먹으면 승철이 쏴줄까? 재혁이 쏴줄까? 일단은 1렙대는 바스 쏘면 쉴드라 재혁이 쏴 따르네 파이팅 파이팅 재혁이 많이 쏴줄고 홍련 견제해야 돼 침착하게 하자 오케이 둘 꼽아놨어 나 타돌았어 먹고 갈게 괜찮아 나파리 일단 쉴드 흠이 주고 나 홈이 1등 맞다 일단 쉴드 없어 1등 섬이 들어왔어 나파리 영영이 들렸다 3등 파리 줬어 나파리 나가해 비켜봐 사이렌 중 홍련 나이스 사이렌 맞았다 가 봐 먼저 가 먼저 가줘 홍련 홍련 화이 홍련 미사일 주고 맞아 맞아 홈이 왔어 철천이 왔어 나파리 1등 들었어 1등 거리 한대 거리 좀 할게 어 빨리 왔어 석인이야 억지로 빤거야 억지로 빤거야 호개살인다 앞에 있어 가운데 팍 할게 승철이 형 깔아 깔아 앞에 있어 진짜 얘들아 1위 2개 하나 어 꼬지 거의 된다 선 빠지고 나 미사일 3번이야 오케이 하자 나 홈이 나 홈이 알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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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1등 앞에 있어 빠졌다 얘들아 가운데 빠졌어 허리 안 보여 나 지금 허리 안 돼 천 있어 3등 없다 3등 번개 있다 상천 상천 아니면 번개 천 최대한 빨리 붙어봐 상천 아니면 번개 물가 이미 쐈어 상천 양 나도 빨았어 아니야 아니야 1파 주고 파리 깔까? 1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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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 물 간다 내가 갈게 잡았어 빨리 내가 갈게 내가 이겼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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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진짜 잘 잡아놨다 1등 나이스 나 미사일 잘 쐈어 미사일 잘 쐈죠 잘했어 잘했어 1등 진짜 잘 잡아놨어 나이스 거의 거리 엄청 멀었는데 할 수 있어요 아 캔디빨 걸 그랬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내가 보고 쐈어 내가 보고 안 쐈어 남준이는 나머지는 없어요 세 번째 형 나 홍련 타도 돼? 빠깔 때 빠깔 때 잘 안 들렸어 내가 빠 먹었다 미 매크로 매크로 다 점으로 바꾸잖아 내가 빠 먹었잖아 미도 뚫렸어 여기서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 다 점으로 1번부터? 근데 쉴드가 안 나오고 계속 빠나나가 왔어 0번까지 나 좀 걸려 근데 차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템 누르면서 한번 빨라 템 누르면서 아 오케이 끝내자 쥐새끼 네 화이팅 말 크게 하자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가자 우리가 제일 유리해 지금 침착하게 하면 이긴다 몸 아프게 크게 말하는 말이야 콜 하나로 승부가 갈린다 화이팅 화이팅 나 잘하고 있어 경기 시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나 왼쪽 2번 먹었다 앞에 미사일 줬어 아 투템 여기 템 빼가 먹었다 2파 줄게 어 용준아 쏘면 맞겠다 1파 2파 거리 다 된다 2파 실드야 스캔 지금 해줄게 영웅이 가봐 거리 3등 대홍이 물 있어서 물 보여 실 불러줄게 거리 다 된다 8위 1등 물쳐볼까 지금 지금 다 받았어 나이스 나에게 센실 하나 할게 나파리 괜찮아 거리 하나 주고 거리 2등까지 어깨 빨리 써 사이렌 맞았어 사이렌 조심해요 열기 형 사이렌 맞았다 2등 사이렌이야 사이렌 미칠 수도 있어 2등 미사일 줬어 있어 있어 왔지마 우주도 있어 나이스 이거 끌을 수 있다 거리 안돼요 미사일 하나 대 하나 안된다 단번이야 끝나고 할까 네 해야 돼 거리 하나 나 이거 홍랭 쏴줄게 나 홈이 왔어 나 홈이 왔어 나 홈이 왔어 2등 나 가도 돼 홍랭 사이렌 조심 나 홈이 왔어 나 홈이 왔어 1등 맞아 상대 7, 8이야 1등 맞아 안 가고 있어 나 붙었어 2등 거리 돼 2등 거리 돼 안 가고 있어 바리 깔게 1미 주고 1미 주고 1미 맞았어 나 홈이 있다 나 홈이 나 홈이 나 홈이 나만 쏜다 얘네 나야 생각 1미 있어 1미 있어 알잖아 대형이 비켜줘 안 가고 있어 비켜줘 1미 주고 나 비켜 줘 누가 1등 할 거야 나 갈게 나이스 술렸어 술렸어 밀어놨어 밀어놨어 1파 줬어 나이스 나 홈이 야 너가 말을 안 한다고 이야 Мар은이 안 들려요 안 들려 어 어, 샥 감독님이 무대 10시에 잊어버렸다고 인스토어 너무... 아, 예언서가... 결국에는 지금 실력이 붙지 않아서 키보드로 좀 조개해줘 나이스 키보드 생길게 이거 키보드랑... 예언서는... 사모 고생했어 사모님 고생했어 대역인거 같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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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클라이언트 메밀 ważne 등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